생산자 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2.8% 하락했습니다. 이는 2009년 10월 마이너스 3.1%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.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0.5%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수준이 낮아진 데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.2%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탄 석유 제품과 고철 슬래브 등 제1차 금속 제품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공산품은 평균 4.7% 떨어졌습니다.